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의 여왕 오르세입니다. 선생님은 1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하면서 매주 금요일에 한 번씩 캐스트로 나타날 예정입니다. 2025학년도 수강생들과도 매주 금요일날 캐스트로 만났고 그 캐스트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공부를 하면서 흔들릴 수 있는 마음들을 잡아주기도 하고 또는 시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학습이 무엇인지 지금 공통적으로 느끼는 힘든 감정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많은 것들을 금요일에 나타나서 해결을 했었습니다. 소통을 하고 그런데 2026학년도도 마찬가지 매주 금요일 캐스트로 나타나서 온라인으로 선생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들도 현장에 매주 한 번씩 와서 선생님에게 힘을 얻고 가는 현장 수강생처럼 힘을 얻을 수 있게끔 해줄 텐데 단 본격적인 시즌이 시작하기 전에 즉 12월 말 또는 1월 어쩌면 지금이 나의 시작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하는 타임은 다 다를 테니까 그래서 이 시기에 선생님을 처음 만나는 예비 수험생 여러분들이 되게 궁금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선생님이 지난주에 캐스트로 영상 커리큘럼을 올려드렸고 금요일에 올려드렸죠. 그리고 나서 이 영상 커리큘럼을 본 여러분들이 오늘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2026 개념 에센스는 언제 개강이 되는지 그러면 2026 개념 에센스를 배우기 전에 제가 무엇을 좀 준비하면 될지 내 상태는 이런데 뭘 하고 있을까요? 정말 많은 질문을 해요. 기출 백성과 개념 에센스는 병행할까요? 또는 직렬적으로 갈까요? 이런 질문들 그래서 이 시기에 선생님을 만난 지 얼마 안 된 선생님도 여러분들이 지금 낯설기 때문에 말을 이렇게 더듬기도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좀 친해지는 과정 동안은 선생님이 일주일에 두 번 캐스트로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수, 금 이렇게 두 번 나타나서 지금 이 시기에 뭘 해야 하는지 지금 여러분들이 선생님한테 궁금해하는 것들을 소통을 하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 첫 캐스트 찍는 날짜가 오늘이 11월 19일인데 밤 12시가 넘어서 이제 11월 20일이에요. 20일 수요일에 업로드 되는 이 첫 캐스트에서는 최근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했던 QA에 대한 답을 일반적으로 일반화 시켜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많은 질문 중 하나가 현재 2025 개념 에센스가 열려있는 상태고 2026 개념 에센스는 시작되기 전이기 때문에 2025 개념 에센스로 공부를 미리 하고 있을까요? 또는 2025 개념 에센스로 이미 공부를 한 번 했던 수강생인데 2026 개념 에센스를 다시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해요. 2025 개념 에센스를 했던 걸 가지고 그 다음 커리로 넘어가도 되나요? 라는 질문도 있고요. 그런데 2026 학년도 개념 에센스로부터 시작하라 누가 되었든 어떤 공부를 했든 그게 선생님의 결론이에요. 선생님이 여러 번 얘기했던 그 전과목 만점자였던 선생님 수강생도요. 개념 에센스를 예비고1, 예비고2, 예비고3 무려 3번 들었죠. 그리고 고3 공부하는 과정 동안 단원별로 누적 복습했죠. 그리고 좋은 대학을 가서 의대를 가서 선생님 조교를 하다가 반수를 결정한 그 순간 바로 조교하던 그 교실에 들어와서 다시 공부를 하기 직전 일주일 동안 개념 에센스의 달인인데도 불구하고 선생님 개념 에센스 저 일주일 만에 새 과목 완강하고 스타트 할게요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 시기가 언제든 또는 내가 그 전 개념 에센스를 몇 번 들었든 갖고 있는 걸 적당히 품고 갈 생각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갖고 있는 것 안에 어떤 빈틈이 생기고 있는지 인간의 기억은 영원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다 잃어버린 것들을 찾아낼 수가 없어. 만나게 되면 아차 이런 게 있었지라고 하는 거지 내가 잃어버린 걸 스스로 떠올릴 수가 없어. 두 번째 개념 에센스를 새롭게 봐야 되는 이유는 이 업로드되는 새롭게 나오는 개념 에센스는 2026 수능을 위한 것이고 선생님은 그 어떤 강의를 할 때도 트렌드를 반영해서 설명을 해. 물론 본질은 안 변하죠. 하지만 예전에는 이런 게 많이 나왔고 최근에는 이런 게 많이 나와. 멘트 하나라도 다룰 수 있어. 기본적으로 다시 한다라는 마인드로 시작하셔야 되고 그 안에 디테일도 역시 달라질 수 있으니 2026 개념 에센스가 개강되면 모두 다 같이 2026 개념 에센스로 시작하라. 물을 필요가 없다라는 게 선생님의 대답이에요. 두 번째는 2026, 그렇다면 2026 개념 에센스 시작 전에 무엇을 공부하고 있을까요? 라는 것도 많이 물어봐요. 뭘 공부하고 있으면 좋을까? 선생님도 정리를 해봤거든요. 지금 선생님의 현장에서 문의를 하는 고위 학생들에게 이야기하는 그대로 설명을 드리면 셋 중 하나를 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 내가 내신이나 모의고사에서 1, 2등급이 나온다. 그러면 개념 에센스 2026 버전 시작 전에 2025 개념 에센스 개념 플러스 BQ를 빠르게 끝내버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단, 정실어 기준이에요. 정실어 기준. 내신의 큰 희망을 갖지 않는 친구들 기준. 그래서 2025 개념 에센스 개념 플러스 BQ, 수원, 수투만 그럼 딱 2주면 될 거야. 그냥 하루에 한 단어씩 듣는 거죠. 필기하고 재정리하고 원래 이게 수강법인데 그런 수강법 안 지켜도 돼. 그냥 강의를 들으면 돼. 그러면 2026 버전의 개념 에센스를 들을 때 흡수력이 다를 거야. 훨씬 더 놓치는 것 없이 많이 들릴 거예요. 어차피 개념 에센스는 수험생활 동안 3회독, 4회독까지도 하거든요. 그렇게 해야지만 왜 선생님이 3, 4회독을 해야 완전하게 개념 에센스를 흡수할 수 있다고 하는지를 알게 됐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게 해야 흔들리지 않는 100점으로 갈 수 있어. 1회독을 하고 다 아는 것 같지만 2회독 때 3회독 때 추가로 들리는 게 달라지거든. 근데 2026 개념 에센스 시작 전에 2025 개념 에센스의 개념 BQ 강의만 골라서 들어보세요. 보통 선생님이 수원이 24강이라면 그러면 3분의 2 정도가 개념 BQ 강의야. 그 정도만 들으시면 돼. 그러면 하루에 한 단어씩 들으면 수원이 6단원, 수2가 7단원이니까 그냥 2주에 딱 몰아서 수원 수2를 들어버려요. 그러면 12월 초에 선생님이 개념 에센스 2026 버전을 매주 일정하게 업로드 할 텐데 그 업로드 계획은 새 소식을 통해서 그리고 퀘스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확히 알려줄게요. 그렇게 업로드 될 때 그 시작부터를 함께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12월 초 되기 전에 지금 남아있는 약 2주의 시간 동안 2주도 덜 남았죠? 수원 수2를 끝내버리세요. 개념 BQ까지만 그냥 들으면 된다. 들어서 사고를 좀 확장시켜 놓는다. 개념 에센스를 담을 그릇을 좀 만들어 놓는다라는 느낌으로 들으시면 돼. 정시러인 경우 또는 다시 시작한다라는 분들인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내신이나 모의고사가 1, 2등급이 아니야.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간접 범위가 완벽하지 않다는 얘기야. 그런 분들은 개념 에센스 2026 버전 12월 초 시작하기 전에 간접 범위 연계 특강을 10강으로 해놨거든요. 작년에 찍었어요. 그러니까 올해 찍었죠. 11월이니까 올해. 올해 1월, 2월에 찍은 강의야. 간접 범위 특강이 아니라 간접 범위 연계 특강이야. 우리가 배운 간접 범위의 개념 하나하나를 설명하고 정리하면서 이것이 직접 출제 범위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야.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가 개념을 공부하고 문제를 풀 때도 개념은 개념이고 문제풀이는 문제풀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거든. 근데 아니야. 개념으로 문제를 푸는 거란 말이지. 그 연결고리가 끊긴 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접 범위는 간접 범위고 공부 간접 범위 때 나 내신 잘 봤어. 정교권이야. 그런데 이게 직접 출제 범위에 접목이 됐을 때 자꾸 놓쳐. 이게 간접을 얼마나 잘했든 못했든과 상관없이 이것이 직접으로 연결되는 그 고리를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연결해주는 게 간접 범위 연계 특강이야. 물론 간접 범위의 개념을 정리하면서 하기 때문에 이거를 들으시면 간접에서 직접의 연결 고리까지를 볼 수 있어. 그래서 이 10강을 들어버리는 건 그래서 간접 범위의 허술함을 좀 채우는 게 좋을 것 같아. 둘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좋은 현재 고2, 2학기 과정 공부를 하고 있는 고2, 고등학생이라면 가장 좋은 건 지금 12월 초부터 2026 개념 에센스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1월 초부터 시작하는 게 좋아. 12월 말부터. 그러니까 방학 시작할 때 시작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약 10주 정도면 개념 에센스 3과목 전부 끝나거든. OT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10주 정도면 끝나. 그러니까 그 10주 투자하기 전에 수투 2025 버전 개념 에센스를 가지고 내신 대비를 하는 게 가장 좋아. 내신 대비를 하려고 개념 에센스를 본 게 아닌 친구들이 실제로 내신에서 전교 1등 받았어. 이런 수강평 많거든요. 한번 보세요. 수강평에 실제로 많이 적혀 있어. 수학은 하나야. 특히 직접 출제 범위부터는 내신 문항도 수능과 결이 매우 유사해요. 아무리 많은 문제를 풀어도 이 내신은 즉각 반응을 해야 되잖아. 문제를 보자마자 풀어내야 된다고. 그러니까 선생님 수강생 중에도 개념 에센스로 공부하면서 내신에서 아주 좋은 결과를 받아서 수시로 대학을 가버린 친구들이 의외로 많아. 그래서 내신을 겪고 있는 고의라면 내신 좀 내려놨어 할지라도 말이야. 내신 공부가 하기 싫어서 난 정실로야.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잖아. 냉정히. 냉정히 솔직하게 보자면 근데 이 내신을 이미 조금 포기할 성적인 친구는 사실은 없어. 왜냐하면 2학년 2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내신이 가장 많이 반영되고 또 이 2학년 2학기 때의 수투는 이건 쉽지 않거든요. 수투를 내신을 빌미로 공부해버리면 1년 내내 든든할 거예요. 수투가 가장 회독을 많이 하는 교과 과정이거든요. 선생님 에센스에서도. 2025 개념 에센스 수투를 가지고 이 위에 그 어떤 것보다 고위 학생이라면 이게 중요할 거야. 개념 에센스 수투를 적분이 내신 범위잖아요. 기말. 근데 시작부터 끝까지를 들어버리세요. 그러면 달라질 거야. 내신에서 승부를 봐야 되는 친구들도 문제에 다 다른 문제가 하나로 보여서 문제풀이 시간이 굉장히 짧아질 거고 그리고 내신으로 나는 대학 가기가 어려울 것 같아 라는 친구들도 의외의 성적을 받는다거나 또는 이걸 빌미로 이 내신을 빌미로 수투를 든든하게 장착함으로써 1년 동안 수능 공부하기가 쉬워질 거야. 너무 중요한 교과 과정에 중심에 있는 수투를 해버리세요. 셋 중 하나를 선택하셔라. 그래서 결론 내신과 상관없는 사람은 위에 있는 둘 중 하나를 내신을 겪고 있는 고2들은 세 번째를 되셨죠? 네. 교회에 선생님이 요즘 직접 새벽에 심심해서 답도 하고 하거든요. 조교들이 답을 하는데 중간에 껴서 선생님이 뺏어가지고 답을 하기도 해요. 거기에 이런 답을 아마 받으셨을 거야. 그리고 이 외에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것들 선생님이 캐스트로 나타나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생님은 개념 에센스 촬영을 시작했어요. 2026 개념 에센스 교재 작업을 하면서 수원 수투 같은 경우는 강의 촬영을 시작했고 어느 정도 촬영이 되면 12월 초에 개강을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금요일 캐스트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네.